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관리의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이 관리는 영생을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인간이 볼 때 선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일 수 있죠 우리 응답기에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딴 데 가면 저게 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악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이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선해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로 봐도 그렇게 선한 분으로 보이신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이라 이 말씀은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본인을 선하다고 안 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하시지 않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의 기준, 인간의 눈높이에서 선하다고 나를 보는 것 그게 아니다 선의 기준은, 선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분은 맞아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 행위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르되 어느 개명이 오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개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 6, 7, 8, 9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 관리가 대답하기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굉장히 행위가 똑바른 사람이에요 10개명에 6개명부터 9개명까지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재산 이제 다 팔아야 되나? 아파트 팔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아파트 팔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텐데 이게 뜻이 무슨 말씀이실까? 분명히 주님이 뜻이 있으실 텐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문장이 누가 보금보다 더 첨가가 돼 있어요 마태보금에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따지듯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어요 그거?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보니까 관리인데 청년 관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6개명, 5개명부터 9개명까지 얘기한 걸 다 지켰어요 제가 아주 아주 당당하게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마태보금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말씀 있으니까 읽어나가요 이 청년이 개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해요 10개명 중에 대인관계는 진짜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국을 찌르신 거예요 다 지켰는데 네가 제1개명을 어긴 거야 제1개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주님 자리에 하나님 계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더 중요하게 섬긴 죄 그게 뭐냐 이 청년 관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주인인 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은 돈이에요 돈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 이게 영어로는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그런데 이 물질, 돈, 부를 하나님같이 두면 그걸 만몬의 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M을 대문자를 써요 하나님을 신은 영어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문자 G로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물질은 만몬의 신 그래서 대문자 M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만몬이 주인인 사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돈의 포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너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했는데 5개명교부터 9개명까지 잘 지켰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이 제1개명을 범한 거야 하고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이 청년이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 관리로서 큰 부자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네가 5개명부터 9개명은 잘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제1개명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답변하시기를 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글을 보시고 떠나가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있는 것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여기는 그 형제를 보고 말씀한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걸로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율법을 온전히 지킨 관리가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 말씀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영생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지금 표현을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킹덤 오브 갓 이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듣는 자들이 이러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있나이까 salvation,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영생을 살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부자들 다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뭐야 그럼 나 집 다 팔아야 돼? 여기 우리 전자사업하는 어느 형제님 계시잖아요 IT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님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사업 안 하고 부자는 천국 못 간대 그러니까 나 사업 다 포기할 거야 그건 정말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물질을 써야 된다는 뜻이지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부자가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물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두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예수님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셔서 한 형제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또 하나님의 이르는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교회에 성경 공부해서 나누다가 이게 영어로는 다를 텐데 한글은 길이 똑같이 돼 있다 아마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미국의 딸 내 집에 갔다가 제 그 얘기를 듣고 책을 사고 구워서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자마자 그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어가 달라요 There is no path to God No path, P-A-T-H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는 길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길은 이거예요 There is a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path하고 way의 차이인데 path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track that has been made deliberately or made by many people walking over the same ground 그러니까 아주 인간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길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로 계속 가서 만들어진 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가면 그 길에 갈 수 있어 하는 그 길 그 path 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막 묵상에서 해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떤 path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은 없다 그러면 어떤 길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path가 아니고 way예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런 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은 없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길 대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쓰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물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을 써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게 많아요 최근에 세일의 기간에 어느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숭상하게 됐느냐 첫 번째는 땅을 소유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땅은 래위기에 보면 누구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인간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건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땅 흘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꾸짖는 말이 있어요 불한당 같은 놈 들어보셨어요? 땅 한자를 쓰고 아니 불자 땅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무리들 그걸 이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이런 말을 옛날에 어른들은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누구든지 땅 흘려 노동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만 우리는 노동할 책임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의 데일리브레드 오늘의 만나를 주시는 걸 싹 갖다 숨겨서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째 날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내면 또 다시 나가서 주여 주소서 해가지고 갖다 놔 한 3일은 더 갖다 먹어야지 그래서 한 3일은 또 주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저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게 드디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숭실대 통일 지도자 과정 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더니 꼭 저처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형제가 있어요 무한대로 저장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 네 선생님 뭐야? 그랬더니 냉장고여 그러더라고요 오군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야 나도 그게 냉장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쪽에 우리 사업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60세가 넘은 경영학 전공하신 권사님인데 잘 사셔요 권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거 저 알아요 뭐예요? 돈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돈 맞아요 돈이 무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범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발명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돈이라는 제도 화폐를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어디 있냐면 그게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그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거기서 돈을 만든 거예요 이 돈의 신을 숭상하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시집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인 여자죠 왕비가 돼서 아합왕의 왕비가 돼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바알 신앙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에 그런데 이세벨하고 아합왕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아달리아예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왕국의 왕비로 와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여왕이 되는 독재 정치를 해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바알 신 물질만능주의 만몬 신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남유다에 들어와서 남유다를 타락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만몬 신이 지금 장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알 신이 들어오는 걸 막다가 무너질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쓰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볼 때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성도들을 가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만 한쪽엔 김일성이가 있다 이래서 가짜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쪽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하고 북한의 성도들이 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기 위해서 김일성을 받아들인 것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밖에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함께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에 매이지 말라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돌아 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길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